Have Stole Production. 생산을 멈추게 했습니다. Stole를 보시면 마구간, 마구간의 한 칸을 의미합니다. 마구간의 한 칸처럼 특히 시장의 가판대, 칸막이를 해서 만든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Stole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1대0 대응에서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중심 개념을 잡으세요. 마구간, 마구간의 한 칸. 그래서 시장의 가판대, 칸막이를 해서 만든 샤워실, 화장실 이런 것을 Stole이라고 하고요. 두번째 자동차나 비행기를 실속시키다. 속력을 떨어뜨리다. 또는 실속하다. 자동차나 말 등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다. 이것을 어떤 일에 적용시키면 진행을 중단시키다. 일이 중단되다. 발뺌하며 시간을 벌다. 또는 시간을 벌기 후에 뭐뭐의 진행을 방해하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실속시키다. 실속하다. 자동차, 말 등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다. 일의 진행을 중단시키다. 중단되다. 발뺌하며 시간을 벌다. 시간을 벌기 후에 누구누구의 진행을 방해하다. 예문을 통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Her car was stalled in the snow. 그녀의 차는 눈속에서 오도가도 못했습니다. Her car was stalled in the snow. Talks have stalled. 회담은 중단되었습니다. Talks have stalled and both sides are preparing for war. 그리고 양측은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o it was? 그게 누구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Not yet. 아직 모릅니다. I stalled. 발뺌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연 작전을 썼습니다. 이 말입니다. They're still stalling on the deal. 그들은 그 거래에서 on the deal. 그 거래에서 아직도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 They're still stalling on the deal. 발뺌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 They're still stalling on the deal. The shop manager stalled the man. Shop manager는 우리가 샴마라고 부르는 사람. 샴마가 그 남자를 잡아두었습니다. 지연시켰습니다. The shop manager stalled the man until the police arrived.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요. 좋습니다. Stalled.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시고요.